자 이번에는 우리 형용사에서 주의할 용법 몇가지 알아볼텐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 라는게 있어 원래 더는 명사랑 같이 다니는데 형용사만 있을 때가 있어요 요 때는 해석하는 방법이 두개야 뭐뭐한 사람들 아니면 추상명사 아니면 추상명사로 좀 하기 힘들때는 뭐뭐한 것 근데 중요한건 요거는 이제 복수 취급하고 요거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야 여기 보면 더 영이 두가 똑같죠 근데 영의 원래 의미는 영은 젊은 이라는 뜻이야 어린 젊은 어린 너네들은 영 하잖아 쌤은 올드 하고 그지 근데 요 때는 젊은 사람들 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복수 취급해 줘야 돼 그러니까 라이크에 s 가 붙으면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돼 s 가 들어가면 s 는 주어가 단수일 때 붙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기 때는 나는 그의 올드 아이스 오래된 눈가 노안에서 젊음을 본다 젊음 이게 젊은의 추상명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랑 관련된 형용사에서 자 형용사는 국가명 그러니까 코리아 에다가 n 을 붙이거나 코리안 차이니스 이건 이에서 붙였죠 폴리쉬 데니쉬 이거는 sh 를 붙였네 그지 요런 거를 붙여서 만드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게 한국의 가 되는 거야 코리안이 근데 이게 한국의 만 의미하는 거가 아니라 국가의 언어 국가의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그러니까 코리안은 한국의 한국어 한국 사람 요렇게 세 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는 더 플러스 형용사로 나타낸다 더 차이니스 더 코리안 이렇게 그 다음에 요런 걸로 안 끝날 때는 s 를 붙인 복수형으로 국민 전체를 나타냅니다 아 그래서 코리안 아 아메리칸스 젊은스 그러니까 더 코리안 이라고 안 쓴다는 얘기야 한국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두 살 요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또 많이 배우는 그건데 자 요 요게 투 이어 올드 하면은 두 살 이라는 뜻이죠 요게 명사를 앞에서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는 복수형을 쓸 수 없어 그래서 a 하고 b 의 차이는 he is a two year old boy 여기는 명사가 있죠 자 요럴때는 요럴때 명사일 때는 이게 이을 단수형 써야 돼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복수형을 쓸 수 없거든 그치만 여기는 명 비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야 직접 수식하지 않으니까 요때는 여기 s 가 들어 줘야 돼 아 근데 또 이 명사가 생략 될 수 있어 어 여기에서 처럼 근데 그럼 이게 이 시가 a 인지 b 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요 관사로 파악하는 거에요 관사가 있어 관사 뒤에는 명사가 언제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기 뒤에 보 이라는 명사가 생략 돼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또 단수가 돼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 예문을 하나 암기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abc의 예문을 음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단수 명사 없으면 복수 어 근데 또 이렇게 관사가 있을 때는 어 또 복수 자 형용사의 어순 자 두 개 이상의 형용사가 나올 경우 이 다음에 순서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관사나 지시 형용사 소유격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수 서수 라고 하는 것은 서열을 매기는 숫자 기수는 기본적인 숫자 그래서 이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거는 1 2 3 그 다음 성질 크기 어 여기 나이스 프리릭 스몰 빅 작은 큰 어 신구 뉴형 새로운 젊은 이런 거 색깔 파랑 빨강 국적 코리안 프렌치 한국의 프랑스의 재료 우든 나무로 된 메터 금속의 그 다음 명사고 그래서 더 퍼스트 나이스 스몰 뉴 블루 코리안 우든 테이블 첫번째 두 개의 멋진 작은 새로운 파란색 한국산 나무로 된 탁자 아 걱정하지마 진짜 이렇게 많이 쓰냐고 명사 앞에 아니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이건 요런 순서다 이거지 뭐 형용사 한 두 개 정도는 붙겠지만 세 개까지 붙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 아까 기수 서수 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배워볼 거에요 자 기수는 기본적인 숫자 1 2 3 4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자 그래서 서수는 어 뒤에 th를 붙여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20 30 그 다음에 th 1 단위의 숫자만 서수로 바꾸고 자 어떻게 된다는 건지 한번 봐 보자 자 일반적으로는 th를 붙이는 거야 서수를 만들 때 4, 4, 4 그러니까 이거는 4, 이거는 네번째 th를 붙이는 거에요 근데 또 2 로 끝나면 2는 또 빼야돼 th 붙이고 ve로 끝나면 f를 놓고 th를 또 붙이는 거야 y로 끝나면은 ti2로 바꾸고 th를 붙이고 자 그 다음에 1 단위가 있는 숫자 그러니까 21 22 23 1 단위만 바꾼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 first, second, third 요거까지는 그냥 암기해야 돼 이거는 특이한 거니까 first, second, third sixth, eighth, ninth 그 다음에 여기 11 하면은 11이죠 11, 12, twelfth 근데 twenty, one twenty는 그대로 놔두고 아까 1 단위만 바꾼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만 바꾸는 거야 first, twenty, fifth 그 다음에 정수 읽을 때는 형용사라기 보다는 오히려 명사 쪽에 가까운데 여기서 배우는 거야 세 자리씩 끊어 있는 거야 256 그 다음에 이거 3,000, eight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세 자리씩 끊어야 되니까 four million thousand은 천이라는 뜻이죠 million은 두 번째 여기 나왔던 콤마 이거는 백만이라는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4,000, 765,000, 876 엔드는 자주 생략한다는 얘기는 원래 3,000, 8인데 이거를 이제 생략한다는 얘기야 여기도 엔드를 생략한다는 얘기야 전화번호 한 자리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zero, one, zero 0은 O라고 읽어도 되고 zero라고 읽어도 돼 맨 앞은 zero라고 읽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숫자가 나란히 나오면 77이 같은 숫자가 나란히 나왔죠 double, seven 이렇게 읽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seven, seven 이라고 읽어도 돼 뒤에 five, five 이렇게 읽은 것처럼 그 다음 분수 분수 분수는 한국어랑 좀 달라요 읽는 방법이 한국어는 한국어는 분모부터 있잖아 이렇게 하면 5분의 1 근데 영어는 앞에 거부터 읽는 거야 분자부터 그래서 분자는 또 기수를 읽고 분모는 서수로 읽어야 돼요 분자가 2 이상이면 분모에 s를 붙인다 분자가 1일 때는 원 혹은 어로 붙인다 분자는 기수 기본적인 숫자 그러니까 원이나 어 분모는 서수 그러니까 five라고 하면 안 되고 fifth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가 2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three, seven 분모에 s를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특별한 명칭이 있어 a half a quarter 여기 health quarter 그 다음에 대분수는 정수 and 분수 그러니까 three 이게 이제 3과 4분의 2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three and two quarters 아니면 eight 이거는 8과 3분의 1이죠 eight and a third 자 소수점은 앞에 있는 정수는 원래 읽는 방식대로 읽고 그러니까 이거는 thirty two 소수점은 포인트라 그런 거야 포인트 원 폴 한 자리씩 끊어서 읽어야 돼요 으 으 으 으 으 그 다음에 뒤에 0이 나와있으면은 이제 0을 하고 있는 거야 아 0.01 아니면은 여기 앞에는 오우는 생략해도 돼 포인트 0원 이렇게 자 연도는 보통 두 자리씩 끊어서 읽는 거야 으 으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부터는 네 자리씩 그냥 읽고 읽거나 그러니까 다우전들을 넣어 주라는 뜻이에요 음 연도 표현 연대 라는 표현할 때는 어퍼스트로피 s 그러니까 1930 어퍼스트로피 s 하면은 1930년대 자 여기는 735년 하면은 7 100 35 근데 여기는 생략을 가능하다는 얘기가 7 35 어 세브 아니면 세븐헌데너더리 파 요거는 두 자리씩 끊어서 19 70 근데 요거는 2000년 이후니까 네 자리로 2017 자 날짜는 기수가 아닌 서수로 읽어야 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그 다음에 표현할 때는 요요일 달 날짜 연도 순서로 읽어야 돼요 한국어랑 거의 반대요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19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이 순서죠 근데 여기는 요일 달 날짜 연도 자 어부를 사용해서 바꿨을 수도 있고 이때는 더 를 보통 붙여요 요일과 달의 명칭은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 자 2019년 8월 31일 토요일을 말한다고 하면은 요일을 먼저 써야지 그러니까 Saturday 그 다음에 달 8월이니까 August 그 다음에 날짜 근데 이거는 기수로 서수로 읽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31일이니까 31st 더 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생략해 그 다음에 연도 2019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 부분을 The 31st of August 이렇게 어부를 써가지고 어거스트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일별 그 다음에 여기는 축약형이야 축약형 점 이렇게 찍죠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야 어 그 다음에 요거는 1월부터 어 12월까지 요 밑에는 축약형인데 축약형이 없는 거는 5월은 축약형이 없어요 어차피 딸랑 3개니까 자 그래서 Sunday, Monday, Tuesday, Wednesday, Thursday, Friday, Saturday, January, February, March, April, May, June, July, August, September, October, November, December 자 그 다음 시각을 나타내는 표현은 시간이랑 분을 끊어 읽어야 돼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그죠? 정시는 O'clock 아니면 생략을 할 수도 있고 1에서 9분까지는 앞에 5를 넣어라 9.05 이렇게 요거는 9 o'clock 정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뒤에 분이 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9 o'clock 자 여기는 1 하고 37 1, 37 그럼 전치사를 또 쓰는 경우가 있는데 after 하고 2를 여기 after는 뭐뭐 후에고 2는 뭐뭐까지 뭐뭐 전에 자 2를 쓰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증가해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 2 그러니까 2시 23분 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되겠죠 15분은 quarter 30분은 help 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자 8시 5분이지 5 5 after 8 여기가 시간 표현이 오는 거야 아까는 전치사를 안 썼을 때는 시간을 먼저 얘기했죠 전치사를 쓰면은 분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표현은 5 after 8 그 다음에 요거는 9시 35분이지 근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25분 전 10시라고도 할 수 있어 보통 30분 넘었을 때 그럼 요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25 to 10 그러니까 10시까지 10시까지 25분 남았다 라는 뜻이야 자 이거는 5시 15분 5, 15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5 quarter 아니면 quarter after 5 health past 9 after 대신에 past 라는 표현을 쓴 것 뿐이야 자 여기에서는 a quarter to 7 이거는 15분 전 7시 그러니까 7시 15분 전 a quarter 15는 quarter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quarter to 7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개라고 할 수 있겠고 더 플러스 형용사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요 표현 명사가 있을 때는 단수 명사 없을 때는 여기 복수 관사 있을 때는 여전히 단수 그 다음에 관사 있을 때는 여전히 단수